뼈 빼고 왜 이렇게 먹자 저는 한편을 그렇게 먹자 우리는 말 그만하고 좀 먹을까? 그냥 먹자? 영유처럼 손으로 잡고 먹어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 여권도 못 갔지? 맞아 근데 오늘 간 곳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여권도 간 거랑 못 갔잖아 엄청 오래 있어 꼬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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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뼈 빼고 너무 오래 있어서 여권도 못 먹자 말 그만하고 좀 먹을까? 그냥 먹자 영유처럼 손으로 잡고 먹어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 여권도 못 갔지? 응 말이야 근데 오늘 간 곳이 너무 재밌어서 응 사실 여권도 간 거랑 못 갔지? 엄청 오래 있었던 꼬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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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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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